오늘 두 가지 투자 정보 기다리고 있고요.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 위치한 타운하우스입니다. 먼저 타운하우스의 기본 정보부터 살펴볼게요. 네, 이번에 강원도 홍천의 서면 타운하우스로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위치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남춘천 IC에서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면적은 분양면적 165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실상면적은 38.01제곱미터로 되어 있는 타운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총 세대 수는 7세대로 엄청난 대단지는 아니기 때문에 서로 프라이버시가 어느 정도 지켜질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특징은 복층 구조되어 있고 냉장고, 세탁기 등 에어컨, 풀옵션이 다 제공이 되는 예정입니다. 중공은 22년 8월에 중공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 매매가는 1억 2,900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을 한번 입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춘천 IC에서 지방도 70번, 지방도를 따라가면요. 바로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 홍천강이 눈에 펼쳐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여기를 거주 목적으로 가신다기보다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거나 또는 노후에 은퇴하시고 안에서 좀 자연적인 곳에서 생활하시기에도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잘 되겠습니다. 강원도라고 하지만 강원도에서도 상당히 도시적인 지역입니다. 바로 이쪽 30분 거리에 춘천이 위치했기 때문에 춘천에 웬만한 인프라 다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해서 30분 거리에 홍천군이 자리 잡고 군청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군청 내에서도 다양한 인프라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분 이내에 가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활 인프라 어떤 쇼핑을 하신다거나 다양하게 어떤 걸 이용하신다. 춘천으로 많이 이용하신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지로서 가평과 춘천 동시에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쪽 지역이 상당히 관광 개발이 많이 특화되었습니다. 실제 펜천도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풀빌라부터 해서 독채형부터 해서 다양하게 별장도 짓는 경우도 많은데 왜 그러면 일단 인근에 홍천강이 펼쳐져 있습니다. 홍천강이 펼쳐져 있으면서 또한 팔봉산이 또 가깝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들이 상당히 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배산임수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캠핑장과 함께 비발디파크가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션월드하고 비발디파크가 있어가지고 스키장, 그 다음에 여름에는 또 수영장에서 워터파크가 바로 가깝게 차량 10분 이내 거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광 인프라에 따라서 종사자들도 많이 거주를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과 다르게 우리가 보통 식당이나 그런 것도 없는 지역도 많은데 상당히 포진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고속도로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서울 강일IC로 해서 서울 양양고국도를 이용한다면 남춘천IC 가깝게 되는데 평일 오전 기준, 잠실 기준으로는 1시간 이내로 바로 현장까지 도달할 수 있고요. 남춘천IC뿐만 아니라 설악IC나 이쪽 지역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가깝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 1시간 이내로 접근하는 건 상당히 큰 우수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호재로 보면요. 호재로 넘어가면 너미제 터널이 23년으로 착공 예정되었습니다. 이게 2.56km 구간의 가업 구간인데 가평군 설악면 위공리에서 현재 홍천군 서면 동망리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려고 하면 상당히 꼬불꼬불합니다. 꼬불꼬불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홍천 서면까지 연결돼서 보통 넘어가는 부분들인데 이 길이 직선거리로 가면 차량으로 매우 빠르게 접근하면 현재 1시간 거리라는 게 40분 중반으로 훅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반대만 하면 뭐냐면 강원도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컨하우스나 다양한 집들은 토지값이 올라가야지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터널 개통되고 시간 단축된다면 어떻게 보면 준수도권에 가깝게 더 편입될 수 있기 때문에 가치를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포인트가 되겠고요. 홍천 용문관 철도가 2031년도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31년도 개통 예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철도망이 홍천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철도망이 개통된다면 경희중앙선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서울 정권선도 상당히 우수하게 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춘천, 속조, 동서, 고수카 철도도 2027년도 개통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천공항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개발 호재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 8월 중공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델하우스로 한 채가 있고요. 7채 중에 나머지 채는 원하는 건물 특징으로 해서 상당히 고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똑같은 획일적인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여기 보수수택배 옆에 인근도 펜션이나 그런 것도 짓는 부분도 있고 앞에 잔디가 펼쳐져 있고요. 실제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상당히 썬룸과 데크부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 키우는 분들 주말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또 아이들이 녹재 공간에서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세컨하우스 지어진 집들을 보면 보통 젊은 부분들이 상당히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이 공간 내부 같은 경우에도 먼저 조감도가 나왔네요. 7채로 각각 주차 한 대씩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비어있는 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친척이나 친구분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하나의 큰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복층 같은 경우는 성인 남자 180이 되는 성인 남자도 서 있어도 될 정도로 상당히 층구가 높게 되어 있는 게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에어컨도 해서 상당히 넓은 공간 층구가 상당히 3m 이상 넓게 나오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확보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신경을 많이 써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써놓은 공간에서 그다음에 겨울에는 또 추울 수 있기 때문에 두껍게 폴딩 도어를 되어 있고 여름에는 아니면 봄, 가을에는 폴딩 도어를 6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을 쫙 열면 햇빛이 쫙 들어오고 홍천강이 밑에 보이는 부분과 함께 앞에 테라스에다가 커피를 마시는 거나 또는 저녁에는 바베큐를 파티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공간 활용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세컨하우스로 1억대로 투자라는 것보다는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메리트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금액 같은 경우는 1억 2,900만 원입니다. 1억 2,900만 원이고 상당히 대지 지분과 텃밭도 제공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는 분들 다양하게 글램핑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동하시는데 차량이나 이용로부터 상당히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갖고 가시면 거의 10년 동안은 편하게 또 이용할 수 있고 향후에 또 여기 나중에 오랜 다음 또 향후에 건물 지을 수 있는 집을 또 이쁘게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후까지 바라보시는 분들은 또 제일 중요한 건 현장을 직접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정말 인프라 좋은지 동떨어지는 곳에 있는지 아니면 인근의 인프라 바로 3분 거리에 하나로바토에서 강공사 다 자리 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도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또 전화 주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